UBC 울산 방송은 오늘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대표이사의 김종걸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습니다. 김종걸 대표이사는 울산 방송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울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 방송의 역할을 하고 특히 올해는 문화 활성화로 울산이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주총회에서는 또 조유선 삼라대표이사와 김창국 이수학 상무, 김상수 세무사가 새롭게 이사로 선임됐습니다.